퀴즈 커브 드리프트 저 뭐야 브레이크가 진짜 일품이야 됐어 정문이 닫혀있어 정문이 닫혀있어 어떻게 들어가 여기 응 위시키 위시키 난 죽었어 왜 이래 아까 걔 도살자 얘기하는 거 같죠? 바비엘이 1980년도에 시체를 발견됐다는 애 아스 래요? 쇼업 Lake Lazarus 이엠생의 이름에 자라지 않으실 수 있는 자생의 목소로 상처에서 말한것도 사인의 자생의 아마도? 선수의 미션과 멈춰지기 10년 each 앞서 admit Ihr was wrong about you $ Die Blankin' it is then 잘 모르겠는데... 세상이,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맞춰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우리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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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다냐에 견눌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돌을 깨달아서 Even if they were there to help, look where it fuckin' got me. It's the sense of changing. The only way is forward. Now that Irish Point is back under your control, I'm gonna need you to bring in as much money as you can. Going after Markano ain't gonna meet you. And I imagine you'll be wanting your cut into proceeds. That's right. Can't say I'm a fan of someone looming over me. But a deal's a deal. I asked Nikki to manage those moonshine runs, but she can't bring them all on her own. That liquor hauls in a fair amount. We'll talk to her. She's around here somewhere. Quill huntin' or something. Quill huntin' Quill huntin' in season. Oh, she's always in season. Yeah. Oh, 또 고문하러 갔네 외로워졌을 때가 됐을 거라고 이거는 득도가 아니었네 완벽하게 사이코가 된 거네 이제 고문하면서 이제 사람이 완전히 갈때까지 간 거야 자 꼬이고 꼬였지 나는 메인만 한다 이제 앞으로 그게 꿀잼이고 메인만 한다 그래서 경험치가 안 오르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오를 때 되면 다 오르는 것 같고 그래야 또 시청자들도 메인만 보니까 재밌잖아요 그게 가장 큰 이유죠 저기 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실제로 방금 고속도로 타러 갈때 이렇게 생긴 도로들도 많은데 우리나라에 아 아 저러면 거의 좌회전이라 표시 나오는데 좌회전이 아닌 느낌이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정도 속력인데도 커브 잘 되는 것 봐 여기는 진짜 거의 이 정도면 거의 고속도로를 봐야겠는데 이거 이 정도 거리면 거의 고속도로를 봐야겠는데 최고속력이네요 지금 이게 105에 곱하기 뭐야 30을 해야 된다 했던가 1.3을 해야 된다고 했던가 누가 알려줬었는데 엄청난 스피드로 달리고 있습니다 차가 진짜 좋습니다 이 차 좋아요 엔진 터질듯 급커브야 아 아 이 정도 속력에서는 그 커브가 여보세요 기물 파손했을 뿐이에요 기물 파손 아니 뭐 경찰 부침 야 야 잠깐만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다시 고속도로 타 아니다 고속도로 타면은 여기로 길 못온다 아니다 고속도로 타면은 여기로 길 못온다 그렇지 됐어 길 아닌데로 달려 야 난 지금부터 이제 기차다 차는 찬데 기차야 야 기차로 간다 됐어 여기 근데 진짜 기차 다니나 일로 이렇게 빠져나가겠습니다 드라이브 제대로 하네 어 그 넵이 지금 막 지금 혼란스러울 겁니다 길이 어디야 막 이러면서 지금 막 지하 고속도로 어딘가요 부산인가요 거기로 가면은 지하 고속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해저 터널이래 거기 한번 통과하는데 만원인가 낸다고 하더라 1.6을 곱해야되 내가 아까 120까지 밟었으니까 그러면 200은 넘는거잖아 그렇지 아 아 잠깐만 아니 이때까지 내가 다 모든 역경을 헤쳐왔는데 미친 저 우산 하나에 자동차가 넘어졌어 에이 말도 안돼 이거 아니 저 우산 하나에 차체가 넘어졌어 아니야 이거 말도 안돼 야 이거 세워야 돼 이거 내 차 이거 내가 어떻게 끌고 왔는데 이거 아 말도 안돼 우산 하나에 쓰러진다니 아니 잠깐만 야 아 이 미친 요거 안되나 요거 튕기는거 안돼 요거 아 아하 C 아유 실수 저거에 뒤집어지냐 잠깐만 있어봐 이거 살려야돼 이거 잠시만요 어 어디도 여행갔다 오셨나봐요 어 이런 따 이게 서비스 기념품까지 감사합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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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아아아아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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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친 탈수있나 탈수있나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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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할수있어 아예 안타줬을거야 못갔으면 아예 안타줬을거야 못갔으면 아니 차는 타지는데 하하하하 타면 형 하늘가 아아아 이거 안되네 어쩔수없다 풍댕이 타야겠다 이게 운명이었나보네요 잘가라 나의 범블비어 노란색 스포츠카 만나기 어려운데 어 가만있어 야 이거다 이제 파란색으로 간다 하하하하 내려 여자 태우셨네 어 운전하신 분도 여자구만 어 좋았어 나는 이제 파란색으로 다시 태어났다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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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가는 길이 도대체 얼마나 먼거죠 지금 이게 뭔가 이 도로라는 도시 느낌이 안나는데 지금 완전 도시에서 떨어진 대로 가네 동쪽 끝으로 가네 이럴때는 쌍라이트 켜주면서 가면은 반대쪽 차에서 개빡치는데 이럴때는 쌍라이트 켜주면서 가면은 반대쪽 차에서 개빡치는데 near large 출신 이 밤에 근데 회담 요청이 돼? 이거 왠지 미션 시작하면은 낮으로 바뀔 것 같아 이럴 줄 알았어 차 좋은 것 봐 이제 한 팀이 되는 건가? Because I don't trust any of you. That doesn't change the fact that I destroyed Barbieri's operations, kill DuCette and those other redneck motherfuckers, and save Joe ass from Greco's men. So here's what you need to decide, right fucking here now. Either fall in line or get the fuck out. Just know, the second you step out that door you're name's getting out of my list, right then in the book out. 마피아계의 어벤져스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네 나 안 맙네 모두 지낼서 살면 죽어, 아 Un' Except for Kasander's right 어휴, Kasander's right 어휴, Kasander's right 뭐, 한의 형들에게 돌아오고 우리가 잘하고자 우리의 팀을 향해가 되면 에서, Kaapo를igh, Kasander's right 먼저, Kasander's- Kasander's right 마카노도, 지겨나게 되고 마카노도, 깊게 되어있네 그리고 그 때 가기 prossima 데치고 있는 목소리들 중 정확한 사람은? 아 고등학교 때 맨날 사이에서 주의하니 주의하니 저의 재단을 나는 그것도 하지만 부족할 수 없다고 잔인 주의하니 마지막으로 여전히 저의 구조 가장 많다 깊은 저 비친. 아 도노반이 몰래 들었나보다 도노반이 여기서 도노반이 제일 착한거 같애 이거봐 도노반이 제일 착한거 같애 이 회의에도 나오잖아 도노반 여기 있잖아 이제 어떡할까요 지도에 진행할 수 있는 추가 미션이 있습니다 도노반을 만나서 계속 마르카노의 숨통을 조일 수도 있고 부두목과 그들의 부관을 위해 선택적인 의뢰 및 불법 화물 운반 미션을 완료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 및 불법 화물 운반 미션을 완료하면 추가 연금을 확보하여 부두목과의 충성도 이런거 필요없어 지도에서 X버튼을 눌러 도노반의 미션 또는 선택적인 의뢰 및 불법 화물 미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돌아오지 않는다 뜨거운 고무 그리고 차가운 피 변전한 부패 하나 더 나오지 않을까 내 손안에 45 구경 이건 아니고 엄청 많아졌습니다 이제 도노반이 진창을 해치고 바클레이 밀스의 각종 사업에 대해 알아냈습니다 도노반의 정보로 다운타운 중심지의 비리와 부패가 드러났습니다 도노반이 틱4의 부정적 부정직한 운송사업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냈습니다 이게 뭐하는 애야? 야 부정부패가 부정부패 한번 가자 화면 좀 가리지마 야 미션 개드네 미션 개발 6,200? 애졌네 이거 완전 드라이브각이야 이거 여러분 다음파 지금 현재 잘 나오나요? 다음파 현재 지금 잘 나오나요? 아 잘 나오는군요 고맙습니다 아 네 다음파 단지 얼마 안됐어요 다시 들어온지 얼마 안됐어요 그거는 뭐 상관없는데 방송 끊어진건지 아닌건지 확인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에 좀 채팅을 중간중간 넣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연결 서버가 되있는지 서버 연결이 되있는지 정도는 알아야되가지구요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언젠간 이렇게 해가 뜰 것입니다 야 그래도 이번에 유튜브 더빙 하나 떴다 오늘 새벽에 올린 거 하나 떴어요 조회수 2만 명? 그 정도 돼요 지금 아이 미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이런데 못들어가 보나? 어? 야 여기 그거 아니야? 야 여기 생긴게 그건데 오버워치 오버워치 이런거 지구본이 가운데 있는데 대기실에 이거 게임 이거 경쟁전 하면은 나오는 대기실 같다 호텔인가? 여기도 언젠가 올 것 같은데 왠지 좀 디테일해 네 갈 거예요 여긴 뭐냐 야 딱 표면만 지어놨네 탐구하고 다닐 순 없어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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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는 접었습니다 아프리카 접었구요 다음 파 트위치 하고 있습니다